사전 투표율이 41.7%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아마 이 42.7%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42.7% 큽니다. 4.15 총선보다도 14.4% 증강 42.7%는 선거인수 기준이 아니고 사전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선관위가 내부에 여론조사를 한 거죠. 여기서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40%를 돌파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40%를 통과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인 겁니다. 2022년 또 3부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11%가 늘었고 4.15 총선보다 14.4%가 증강한 겁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볼 때 저는 그냥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순간 거의 모든 선거결과를 예측 가능하다고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전 투표율이. 이거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동아일보 오늘 사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의식조사에서 투표 의사를 밝힌 유권자의 42.7%가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무슨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제각각의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사전 투표를 하겠다 지난 총선의 견조 11% 지난 총선에 비해가 11%가 아니고 대선에 비해서 11%고 총선에 비해서 한 14% 정도 증강한 것 같습니다. 기자분이 이거는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42.7%인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을 42.7%의 설정 세팅하고 그다음에 선거결과 나오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도 계시 겠지만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사람은 아 42.7%의 사전 투표율에 맞추어 가지고 작업을 하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5.1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 투표 도입 뒤 총선 사전 투표율은 꾸준히 높아졌는데 이번에도 추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뭐 계속 추세로 이제 높아진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몇 표로 발표되느냐. 이 발표 사전 투표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발표 사전 투표율과 실제 사전 투표율이 격차가 나는 겁니다. 정상 투표면 발표 사전 투표율과 실제 사전 투표율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 사전 투표를 굉장히 중심있게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년 전 31%보다 11.7포인트 늘어난 42.7%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는 이제 4년 전에 발표한 거를 어디다 4년 전에 31%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저는 이 42.7%를 사전 투표율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10%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발표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높아지는 겁니다. 발표 사전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면 되는가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전에 똑같은 의식조사를 중앙선거관련회가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그때 이런 배포된 수치하고 착하게 일치한 사전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월 10일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 아마 이번에도 언론들의 헤드 뉴스가 이렇게 장식할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 투표율. 이게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사를 보면 투표 의향이 있는 가운데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26.7%로 역대 선거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확하게 이런 이 수치가 나중에 사전 투표율로 발표가 됩니다. 이게 4월 10일 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진행되기 바로 직전에 지금처럼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것이 26.7%인데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련회가 지난 4.15 총선에 26.69%를 발표한 겁니다. 이 이름들을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주 제 방송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실제 사전 투표율이 있고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사전 투표율이 있습니다. 실제 사전 투표율은 국민들과 투표자들이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 투표율 모두가 진짜 사전 투표율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 선거를 다 분석해보게 되면 실제 사전 투표율보다 발표 사전 투표를 높이고 그 차액만큼 유령 사전 투표자 수 위조 사전 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집어넣는 방식이 역대 모든 선거에 다 관찰이 된 겁니다. 2014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제로 사전 투표자 수 진짜 사전 투표자 수를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발표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오근호 대표가 클린 선거 심령대회 오근호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에 사용되는 롤용지 주문량을 여러분들 사전 투표지수로 계산한 다음에 그 가운데 20%는 보관용으로 두고 80%를 여러분들 추정한 것이 1813만 명입니다. 1813만 명. 오근호 대표가 1813만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납품된 롤용지를 볼 때 이 정도의 사전 투표조사 나오는데 이거는 대통령 선거의 배가 11%가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1813만 명이 여러분들 몇 프로인가 하니까 41.12%입니다. 거의 유사한 겁니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식조사에 42.17%나 그다음에 여기 나온 42.12%나 거의 유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총선의 사전 투표자수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12.19%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2020년도에 26.7% 2024년도에 오근호 대표 추계치는 41.12% 선관위 의식조사 이름들 추정치는 42.17%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례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밑을 보시면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26%에서 2022년에 36% 증가하는 것 맨 위에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이 11.5%인데 2018년도에 20.1% 2022년 2년도에는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더 크게 안 올렸겠죠. 20.6%인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전 투표율을 부풀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전 투표 제도의 가장 핵심은 사전 투표율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위조 사전 투표자수를 특정 정당 후보가 전부 다 넣어주는 겁니다. 전부 다 넣어주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중앙선거할련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 그래프가 정확하게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표를 넣어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 번 지적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2016년에 배워가지고 2020년도는 사전 투표자수가 1.3배 늘었습니다. 504만에서 1160만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2016년에 배해서 2.2배가 늘었습니다. 오근호 대표의 추계처처럼 1813만 명 정도가 되면 2.59%가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에 계속 사전 투표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전 투표율을 얼마로 발표하느냐 발표 사전 투표율 이것을 이제 초미의 관심을 두고 보는데 이번에는 이제 42.17%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을 딱 추정하게 되면 표를 얼마나 집었는지를 다 이렇게 추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사전 투표율이 36.93%였습니다. 발표 사전 투표율 제약 전문가가 추정한 것은 실제 사전 투표율은 32.43%입니다. 실제 사전 투표율과 발표 사전 투표의 객차인 5.5%만큼 유령 사전 투표자 수가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게 242만 표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시게 되면 240만 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24만 7,077표 자유로 가까스로 승리를 한 겁니다.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은 발표 사전 투표율이 26.69%입니다.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실제 사전 투표율을 제약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19.99%입니다. 6.7% 정도의 사전 투표를 부풀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297만 표 정도로 확보한 다음에 전국의 선거구에 다 이렇게 뿌려준 겁니다. 297만 표를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서울특별시의 선거구의 이름 집어넣은 것이 대개 만 표 선거구당 만 표 이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에서 자주 소개드렸던 동작 의뢰 나경원 후보가 여름 출마했던 든 만 6천 표를 집어져준 겁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인 이수진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의 이야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약 7.5% 정도 관내 사전 투표 경우입니다. 7.5% 정도 여러분들 손을 대면 329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은 방송 후반부에 훨씬 더 상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드릴 테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 이제 대개 예상 사전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한 번 모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전 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국민들도 실제 사전 투표율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 투표장에 몇 사람이 왔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된 유튜브가 전국의 46군데 cctv를 여러분들 카메라를 설치해 하려고 했던 것이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사전 투표는 가두리 양식장 안에 다 갇혔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절절한 여망을 검찰 경찰 대통령 법무장관 여당 언론들이 다 뭉갠 겁니다. 그 선거를 지금 우리가 또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전 투표율의 사전 투표의 실상을 이렇게 낱낱하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정리를 드려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아주 급증을 한 겁니다. 급증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제야 전문가가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때부터 사전 투표율이 실시가 되어 가지고 이게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에 올라온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49% 2016년 12.19% 2016년 17년 대선 26%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서 8% 정도 오른 겁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6.69% 2016년 총선에 비해가 여러분들 무려 14%를 올린 겁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36.93% 2016년 17년 대통령의 비해가 10% 정도를 올린 겁니다. 이거는 이례적으로 낮습니다. 왜?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치료전선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냄새가 좀 난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사전 투표를 계속 부풀려왔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를 부풀려가지고 특정 정당을 밀어주기 위해서 위조 사전 투표자수를 만들어 온 정거입니다. 총선을 비교해 보시고 대선을 비교해 보시고 지방선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너무나 희한한 것은 이번에 42.17%가 오근호 대표가 추계한 1813만 명의 41.12%하고 너무나 유사한 겁니다. 이 총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친 수치라고 나는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정상적인 수치다 그렇게 우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하기에 나라 전체가 정상이 아니니까 2016년에 총선에 사전 투표를 12.19% 2020년에 26.7% 2023년에 40%를 돌파한 겁니다.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 다음에는 뭐죠? 50% 60% 해가지고 본 투표가 여러분들 줄어들고 사전 투표가 50% 이상이 되는 세상이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수치를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냥 특정 정당을 찍은 사람들이 다 사전 투표장을 갖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사전 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확보가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240만 표 297만 표 이렇게 여러분들 확보가 되면 그거를 뭐죠? 선거구마다 경합지연마다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표를 그렇게 공직선거가 계속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사전 투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사전 투표를 없앨 수가 없으면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해야 된다. 그러나 국힘당은 콧방귀도 안 낀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다시 맞은 겁니다. 뭐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2년 동안 선거에 관해서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4년 동안 선거에 관해서 한 가지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기겠다는 이야기를 뻥을 친 겁니다. 나는 그냥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쳐왔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사전 투표를 위조 사전 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쑤셔 넣으면 차익값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하는 항상 특정 정당은 플러스 항상 특정 정당은 마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선거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후보가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힘당의 김태우는 차익값이 마이너스 17.5% 더불당의 진경우는 플러스 17.5%입니다. 이게 2023년 보궐선거입니다.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착하게 여러분들 두 사람이 출마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6% 플러스 6.6%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표를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실제 사전 투표율에 온 사람들보다도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더한 다음에 확보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특정 정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 투표지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많이 집어넣어줬으니까 87.9%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 투표지 87장이 나온 겁니다. 지방선거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49장이네요. 그만큼 거의 따블 정도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서 보궐선거는 진짜 투표지 두 장마다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을 투입해 준 거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3분의 2는 진짜고 3분의 1은 가짜고 3분의 1을 하면 선관위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 숫자 이름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 정확하게 보시면 관내 사전 투표만 기준으로 보면 사전 투표를 7.5% 부풀리고 유령 사전 투표자 수 37,771표를 특정 정당 후보 한 게 전부 다 넣어준 겁니다. 전부 넣는 방법은 20개 동의 특정 정당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하고 거소 투표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전 투표를 실제로 사전 투표장에서 온 사람 숫자를 7.5% 한 거 부풀린 겁니다. 37,771표.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한 이거 오늘 내일 지나게 되면 사전 투표를 선관위가 공표할 겁니다. 지금 예상으로 거의 42% 정도대로 공표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발표 사전 투표율. 그게 가짜 사전 투표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22.64% 진짜는 15.09%인데 7.5% 한큼 부풀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조금만 기다리시죠. 자 여러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당일 투표하시고 아주 바빠서 당일 투표를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하면 일단 사전 투표에 참가하시게 되면 통행세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표 가운데 10% 20% 30%를 누가 통행세를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표가 그대로 반영이 되려면 당일 투표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방송을 내보내고 한동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사전투표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옛날에는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화도 내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다 그런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한동훈 사전투표 하자. 그냥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선거결과는 당신들이나 투표자들이 결정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이야기를 왜 못 들어주겠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밑에 한 분께서 앤디홍 님이 대한민국 전체가 부정선거라는 크대한 사기에 노란하고 있는 것이 분합니다. 부정선거의 방법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다들 선거가 공정할 거라는 안일한 믿음 속에서 헛짓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좌파들은 선거장악을 통해 국가를 장악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성공하려는 막판에 와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세월자유민주공화권인데 이렇게 험하게 부정선거로 무너지다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오늘 이 선거 문제에 관해서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때문에 이제 바쁘니까 이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께서 이제 나서셔 가지고 이 선거 공정성 관련된 그런 다양한 뉴스를 이제 취합하셔 가지고 보내주시는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수검표와 수계표도 구분을 못하고 cctv는 선거하니 근무 시간만 공개한다는 사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투표하면 3배 찍는 듯이 주장하는 이 아둔함이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필사적인 자유의파를 절망하게 한다. 제 방송 보고도 가끔 가다가 아니 저쪽은 3일 동안 투표하는데 우리는 하루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런들 외치는 분들도 보시게 되면 제가 아둔하다기보다도 어떻게 하겠다 사람이 수준 따라 사는 거지 사전투표를 하면 자리세를 받아가는 걸 모르고 통행세를 받아가는 걸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지적인 노력을 전혀 안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식들하고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나라에서 세세손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선거를 계속해온 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거를 계속해온 거 아닙니까 세세손손 이런 선거를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의료계획 때문에 이러면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이걸 다 뭉개인 거 아닙니까 이런 선거를 가지고 윤 대통령의 자식이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거를 계속해온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그 이후에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3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해온 거 아닙니까 역대 선거에 계속 사전투표를 높여가지고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329만 표 297만 표 242만 표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쑤셔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냥 발표를 가짜로 하더라도 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고대역폭 ai 반도체인 hbm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ai 혁명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투표가 이런 거 더하기 빼기 하는 건데 더하기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가짜로 선거마다 사전투표를 가짜로 발표를 해가지고 이래도 여러분들 아무 지주건으이 중요하니까 오늘 페이스크을 보니까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여러분들 파헤쳐온 von의 김미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룡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 행각이 아직도 안 보이면 한국인들은 그냥 국가를 포기한 것입니다 법원 언론 여론조사 정당 정부의 타락이 극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타락의 문제입니다 김미영 원장이 열받아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너나 알 거 없이 그냥 한국인들의 문제인 겁니다 한국인들이 그냥 국가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발이고 관계없이 그냥 뭡니까 선관위가 다 만들어줘도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여기 보니까 김미영 원장의 이야기를 읽고 이 정도 증거가 나왔데도 가만히 있는 그런 국민입니다 또 한 분이 거기에 대한 답글로 민주주의를 향유하기는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 와가지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가 뭐가 소용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시면 당일 투표를 하시고 당일 투표를 하시더라도 사전투표는 그냥 부풀려서 발표해버리면 되니까 그거 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투표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 투표는 당일 투표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보시죠 사전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다까만 사람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는 거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는데 이렇게 신문지상에 무슨 수도권 현역 수성도 쉽지 않은 여당 뭐 박빙이니 열쇠니 이렇게 하더라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힘 진다는 조사에 불안해하며 투표장을 안 가면 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일찍부터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은 그냥 사전투표일 양일하고 투표함이 보관되는 사박오일 지역선관위에 보관되는 동안 모든 작업은 다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국힘당이 선관위하고 해가지고 무슨 수금표 개수기 돌리는 것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뭐 수개표를 한다 국민들을 다 우롱하는 거죠 5번 6번에 해당하는 개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투표함은 모두 다 작업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홍 박사님 그걸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본 적은 없어요 내가 봤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니 선거관리비원회가 표를 사전투표 덕표소를 조작해가지고 자랑스럽게 본인들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뭐죠 덕표소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표를 몇 표나 쓰셨는지는 내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안 봤습니까 추정만 하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전산조작을 해서 표를 뭐죠 만지고 사전투표 덕표소를 조작하는 작업이 2, 3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 3번에서 그러니까 선거결과는 그냥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그냥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간의 긴 여름 장정을 거쳐가 내린 결론이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4월 보궐선거까지 사전투표 조작의 주력방법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보별 득표소 증강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이었습니다 2017년 대선까지 붙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었습니까 제야 h님이 여러분들 도움을 주셔가지고 2014년 총선 2016년 총선이 다 분석이 됐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전부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그럼 2012년은 괜찮냐 2012년은 정밀조사를 안 했은 다만 전수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제외국민투표는 전부 조작을 한 거 아니니까 2012년은 제외국민투표는 전부가 그때는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없었어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투표가 확장이 돼가지고 관내 관외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국외 부재자 투표를 제외국민투표로 바꿔가지고 이게 2017년이 아닌 겁니다 2014년부터 그리고 2012년째 국외 부재자 투표도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위조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특정정당 후보가 전부 다 쏟아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전국의 3510개 읍면동에서 거의 몇 개를 빼고 전부가 뭡니까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더불당 함께 전부 다 쑤셔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신기하죠 좌우대칭입니다 항상 더불당은 플러스고 국힘당은 마이너스입니다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7.03 마이너스 6.0이 표본오찰 크게 벗어난 수치인 거죠 이게 뭡니까 3구 대통령선거 전국에 보시게 되면 3510개 그럼 몇 개입니까 이게 3510개 3510개보다 좀 적겠네요 3510개 가운데서 이건 조금 틀렸네 이건 조금 더 3000개 정도 되겠네요 곱한 확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넣어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에 제주갑어를 보게 되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집어넣어준 표가 2469표를 집어주고 사전투표장에 나오신 분들은 17530명이고 진짜 17530하고 가짜 2469표를 합쳐가지고 19999표를 선관위가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 2469표를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9.34%인데 그걸 10.67%를 뻥튀기 해가지고 1.32%를 뻥튀기 한 다음에 몇 표를 만들었습니까 2469표를 만들어가 집어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해온 겁니다 반도체를 만든 나라에서 이렇게 더하기도 못해가지고 10년 이상 이렇게 선거 부정을 저질러도 판사 대법관들 다 덮는 겁니다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원병 이준석 후보가 출마했던 겁니다 몇 표를 집어넣었습니까 노원병의 상계 1동 121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4장당 1장을 집어넣어준 거죠 진짜 4834표 진짜란 것은 사전투표소에 오셔가지고 기표하신 분입니다 기표해서 집어넣은 분 1208표는 오지 않은 분인데 만든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그걸 특정정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상계 1동 1208표를 전부 다 특정정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에 인천년 수월선거기에는 1068표를 집어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가장 극명하게 대비를 한 것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러분 이게 2022년 선거고 이게 2023년 선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관내 사전투표가 3만6천표에 7만4천표로 뛴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확 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사는 거죠 국민들이 저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앞두고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서나 담화나 발표 안 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행안부 관련 공무원들과 선관위가 특별히 노력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42.7% 사전투표를 하겠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는 40%에 대해 돌파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2020년도 4월 10일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실시되기 전에 보도가 된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보면 의식조사입니다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유권자가 26.7%로 역대 선거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게 언제입니까 2020년 4월 10일 한겨레 보도입니다 사전투표를 발표하기 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몇 프로 나왔습니까 26.69%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발표 사전투표율 그래서 제가 이게 거의 발표 사전투표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2020년 4.15 총선에서 똑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2020년 4.15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 합시다 이런 언론은 없었습니다 대개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동아일보가 오늘 내일 사전투표 투표해야 정치도 미래도 달라진다 다 헛소리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사실과 진실에 침묵했던 언론들도 책임을 제하겠죠 다 헛소리 들은 겁니다 한국경제신문 5일부터 사전투표 자유민주의 같이 흔들려서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쓰레기통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표만 안 내는 거지 문화일보 막말파렴치 위선후보도 가려내야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헛소리 듣는 겁니다 본질을 외면하고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번 여름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의료계획을 앞세우고 저 난리 법석을 띠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남기지 않습니까 아니 정작 중요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회복을 위해서 선거계획을 제대로 해야 될 사람이 어문 의사들이나 때려잡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신문들 다 이야기하는가 한국인들 정말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문제를 이야기한 데 가지고 개인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전개될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고 이런 비통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데 대법관 검찰 경찰 대통령이 전부가 합심해가 여러분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아무마도 미동을 안 한 겁니다 대구 광역시의 4.15 총선의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 100이 당일 투표돈입니다 이게 미친 결과죠 이게 정상적인 결과입니까 표를 더블당한 게 전부 다 사전투표지를 뭡니까 관외 사전투표지를 우편투표를 쑤셔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좌우대칭의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여러분들 정말 내가 볼 때는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면 대구면 여러분들 가장 보수적인 색조가 강한 동네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전광역시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대칭에다가 엄청나게 큰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우편투표를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49개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 저지른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좌우대칭에 더블당의 차익값이 플러스 9% 최소 최대 19%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9% 최소 0% 여러분 이런 그래프는 뭘 이야기한 겁니까 유령 사전투표사를 만든 다음에 더블당 후보한테 전부를 더해 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아무 미동이 없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인용하면 김 미영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의 범죄의 행각이 아직도 안 보이면 한국인들은 그냥 국가를 포기한 것이다 법원 언론 여론조사 정당 정부의 타락이 극점에 이르렀다 결국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타락의 몫이다 민주주의를 향유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사전투표는 아주 쉽게 그럼 사전투표는 뭔데 문제가 되냐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그냥 경부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서 통행시에 받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어제 들으셨던 분도 한번 복습하신다고 생각하고 경북 여러분들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 푸른색 차가 100대가 통과하고 붉은색 차가 100대가 통과되고 노란색 차가 100대가 통과되면 분명히 300대가 통과한 겁니다 진짜는 300대고 실제 통행 차동차 수는 300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300대가 아니고 450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가짜를 발표를 450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 대가 통과할 때마다 한 대씩 꼽을 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가지고 푸른색 차를 위해 가지고 그런데 푸른색 차 50대 붉은색 차 50대 노란색 차 50대를 꼽을 쳐 가지고 150대를 만들어서 150대를 푸른색 한 개 다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럼 푸른색이 졸지의 100대 3 250대가 되는 겁니다 250대하고 100대하고 100대를 합친 건 450대는 겁니다 진짜는 300대인데 450대를 진짜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가짜를 똑같은 것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인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300명이 나왔는데 450명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금증수원이 생각해 보니까 꾀를 내 가지고 아니 좀 화끈하게 좀 훔치하겠다 그래서 판촉을 하는 겁니다 우리 톨게이트를 많이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판촉이 먹혀 들어 가지고 100대 통과하던 것이 동일하게 다 푸른색이 200대 붉은색이 200대 노란색이 200대 그럼 600대가 여러분들 진짜인 겁니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 판촉을 해 가지고 차가 많이 통과되니까 두 대당 한 대씩 훔치게 되면 뭐죠 얘 훔친 대수가 100대 100대 배가 300대가 되는 겁니다 300대를 전부 다 누구한테 더해 주는 겁니까 푸른색 차한테 더해 주는 겁니다 푸른색 차는 200대가 실제 숫자인데 발표 숫자가 500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더 많이 훔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대단히 하이라이 대당하는 사전투표율 42.7%를 만일 가정하면 의식조사에서 42.7%가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42.7%로 이 여름 보시게 되면 4.15 총선을 보게 되면 이미 다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전국 선거구에 의식조사의 26.7%가 나왔다고 언론들한테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까 주관적 해석입니다마는 우리는 이번에 26.7%로 세팅해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겨내신문의 여름 4년이 지나가지고 어제 발표된 사전투표를 하겠다 중앙선관위의 의식조사 결과가 42.7%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율 42.7%의 세팅 그것을 기준에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42.17%가 된 겁니다 2016년 총선 12.19% 사전투표율 2020년도 26.7% 2024년도에 오그노 대표 추계치 1813만 명이면 표면 41.12%인데 이번에 중앙선관위 발표는 이것보다 더 높은 42.7%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야 전문가와 함께 요청을 보냈습니다 42.7%를 이번에 할 것 같은데 그럼 사전 42.7%를 발표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가 얼마 돼 있는지 좀 추정을 한번 해봐라 좀 부탁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급히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사전투표율 부풀리기하고 유령 사전투표자 투입 추정치입니다 확정치가 아니고 여러분 2022년도 지방선거는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이 20.62% 실제 사전투표의 추정치가 18.39% 2.23%의 선거인수 기준으로 2.23%를 부풀린 것 같습니다 투입된 표수는 98만 표정으로 됩니다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사린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항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36.93% 실제 사전투표율 31.49%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선거인수 기준으로 5.44%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표수가 240만 표정도 투입한 걸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26.69% 제야 전문가 추정 실제 사전투표자 수 20.02% 사전투표율 뻥튀기 및 부풀리기 6.67% 유령 사전투표자 수 투입 추정치 293만 표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20.14% 제야 전문가 추정 실제 사전투표율 15.42%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선거인수 기준으로 4.82% 유령 사전투표다 추정 규모 206만 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역대 공직선거에 사전투표율이 계속 급속히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이렇게 유령 사전투표 사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수저 넣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들 한 겁니다 2017년도 이름 대통령 선거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26.06% 제야 전문가 추정 실제 사전투표율 23.68%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9.13% 유령 사전투표자 수 추정치 투입 규모 101만 표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표입니다 이게 역대 선거에 표를 얼마만큼 집어넣는지가 여러분들 이걸 통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추정치가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하는 거 아니까 그럼 4월 10일 총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전망을 해보죠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종류의 전망은 본래 정상투표면은 후보별 득표수가 자연수 난수 무작위수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는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관내 사전 관외 사전 거소 손상 제외 국민 투표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규칙을 사용하는 거죠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도 할 수 있지만 미래도 전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망치 1번입니다 4월 10일 공직선거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기로는 7.6% 정도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입할 수 있는 표수가 336만 표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완벽하게 개헌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죠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 예상치입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발표한 의식조사를 인용하게 되면 42.70% 실제로 사전투표에 나타나는 수치는 35.10%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뻥튀기는 7.60%인 겁니다 그럼 336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336만 표 정도 집어넣게 되면 그냥 200승 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밑에 수치는 확정적 사실이고 1번은 예상치인 겁니다 결국은 얼마를 만질 건가 그것만 조작감만 여러분들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높으니까 2020년 4.15 총선 수준 정도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6.7%만큼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관위 발표가 42.70%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하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실제 사전투표는 36%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부풀린 것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6.70%인 겁니다 그러면 296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296만 표를 집어넣더라도 개헌선이 무너집니다 200석을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은 전산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전산프로그램을 쓴다는 이야기는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기 때문에 역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하면 336만 표 정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4.15 총선 투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296만 표 정도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물어보니까 최소 5%에서 최대 11% 정도까지 만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대가 11% 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전투표를 11%로 부풀리는 건 어떤 경우냐 국민들이 사전투표 여러분들 위험을 알아가 사전투표를 안 가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안 가게 되면 사전투표를 많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발각 위험도 커지는 겁니다 여기 이런 보시게 되면 선간위 발표 42.70%는 의식조사에서 인용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전투표는 31.70% 그러면 많이 여러분들 부풀려야 됩니다 11%까지 이게 제야 전문가가 말씀은 11%가 최대치라는 거죠 그 이상은 절대 못할 겁니다 11%까지 올리면 487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22대 총선에서 31.79%가 실제 사전투표율은 2022년도 대통령 선거하고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31.49%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안 가면 그만큼 더 많이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실제 사전투표율이 매우 저조한 경우 국민들이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많이 각성해 가지고 안 가면 사전투표를 훨씬 더 많이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위험이 다르겠죠 여러분 간단한 그래프지만 오늘 특별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식조사 결과에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42.70%가 투표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주장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율 이전에 26.9%가 투표를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나중에 사전투표율을 발표했기 때문에 42.70%를 발표 사전투표로 가정하게 되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대 모든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중에 오신 분들보다 더 엉티기를 해서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의 격차만큼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든다 그걸 전부 다 특정 정당 후보에게 밀어넣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조작을 해왔고 그 방식은 1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 두 장당 한 장을 훔칠 거냐 세 장당 한 장을 훔칠 거냐 네 장당 한 장을 훔칠 거냐 그것만 여러분 차이가 있지 변함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아주 만만해 할 겁니다 왜 10번 이상 정도의 선거를 만졌습니까 왜 대한민국은 완전히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뭡니까 그냥 포획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 건지가 허헌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무자비한 그런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다 입을 다물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화끈하게 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 가면 눈 딱 감고 어차피 국민들이 찍소리 못할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역대 선거를 이런 식으로 만져온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숫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 그러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것은 과학이 대단한 것은 20대 대선에서 240만 표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걸 알기 전에 선관이 사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도 240만 표였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표를 한 쪽에서 훔쳐가 다른 쪽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축에 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여기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게 평균 조작률이 24.99%지 않습니까 이 평균 조작률이란 것은 투표자수 117만에서 유령사전투표자수 투입된 293표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여기 24.99%라는 것이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5%만큼 표를 이동시킨 거거든요 이걸 절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 정확하게 좌우대칭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래도 참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이 문제가 딱 제가 이런 이 사람들이 42.70%를 의식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딱 확인하자마자 바로 얘가 제야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42.7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의 유령사전투표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바로 계산해간 두세 시간대에 작업을 준 거죠 336만 표입니다 200석이 무너지는 거죠 4.15 총선 기준으로 296만 표입니다 200석이 무너지는 거죠 완벽한 분위기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그 털을 다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다 선관위가 만든 가두리 양식장이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이 의료계획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그냥 장식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장식품은 원래 이래야 할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분들 좀 삐끄덕 안 하셨으면 또 이벤트를 만들었겠죠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대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사람들이 선거를 그럴듯하게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윤 대통령께서 의과대학 전문으로 이렇게 제공한 것이고 그거 안 하더라도 이렇게 조작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큰 중요한 그런 성과입니다 식물나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그냥 국민들이 그냥 덜러리를 쓰게 된 겁니다 참 악하죠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 입장에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용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너무나 야속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해가 불가한 그런 인물인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검증해보면 될 겁니다 480만 표를 집어넣었는지 296만 표를 집어넣었는지 336만 표를 집어넣었는지는 그냥 선거 끝나고 선거 데이터 발표되면 그대로 이런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하고와 달리 좀 더 과학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의료계획 문제를 대하는 한국인의 자세를 보고 참 쉽지가 않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다D